우리 지역의 역사적 임무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임무를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주제망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모둠원들과 함께 조사할 임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소주제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주제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 주제를 확정하고 모둠원들과 역할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제, 활동기간, 활동내용, 활동방법, 역할분담, 유의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둠원들과 함께 조사해가 hardest for playdom인데요.